마술싹아? 어 아빠도! 삐어놓으면 쉽더라 어 밑에 들어가자 밑에 어디여기? 아니 어디여기? 여기 들어가 여기? 노아! 빨리 와라! 우리 마지막판 할거에요 한 명만 들어오면 자 아까 내가 해봤는데 같이 하니까 진짜 있어 한 명만 남았었어 카드 뭐지? 하나 찍힌 하려고 했는데 나 죽어가지고 게임에는 반짝이는 조명과 점프 금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핸드폰 사용시 치고 기록 핸드폰 사용시 치고 기록 핸드폰 사용시 치고 기록 콘텐츠 불러오는 중 우리 부활없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왔다고요? 제발 주인공인데 아까 고수가 도망가서 그래요 약사방 고수 혼자 하기 싫으니까 고수 낀거 아니야 잠깐만 몰래 이거 하나 해보 오저이 고수있다 잠깐 확인하는 이거 하나 돌려볼까 안되네 빨리 이거 말고 이거 바로 돌려볼까 오저이 오저이 오 마이 오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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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아파져 오고있어 사모 바로 뛰어 빨리 뛰어 오 벌써 와 고수 있어 왜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 내가 왜 왜 고수가 금방 쓴거야 야 아빠 아 뭐야 아니 아빠 맞추면 아빠 진짜 시작한거야 아빠 진짜 안 죽을거야 우수가 있고 얍실이게 사랑해 주니까 우수가 있으니까 얍실하게 하는게요 우수 있으니까 아빠 죽으면 안돼 그렇지 우수 깨고 뛰어 우수 나갔나 우수 나갔나 어 저기 번조머니네 저기 버니맨도 깬 사람이 있어 야 똑같애 아까 저 번조머니도 있어 야 이거 아이야 1이야 어? 바뀌었네 아닌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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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니 너네네네네네네네네드 아..은..에.. 미 썼네.. 으아아아 귀여워 음..이거 뭐 2% 한 거 보냈어? 아이는.. 오팔! 뭐 다 잡더니 8이야? 8? 아빠! 8 왜 안다? 8 썼어? 진짜? 아 5팔 맞아 8 근데 왜 안다? 오빠 쓴 거잖아 8 5 5 5 5 5 5 5 5 야 이거..이거 슬라이딩 어떻게 해? 일어나서 버리면 슬라이딩이 돼 진짜? 네 나 몰랐는데.. 나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슬라이딩 왜 해야돼? 어? 그런거야 왜 안다? 1 2 2 2 2 1 2 아빠 고수 저기 알았는데 지하실게 이건 고수는 와! 아빠가 그만한다 이게 근데 나가진 말고 그대로 막 들어가고 아 갑자기 라 kommer 어? 아빠가 와서 여기로 찾아서 야, I... LIU가 고수야? Miu? 응 야 고수 왔어 지금 스쳐 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맞추고 있다 뭐가? 이거 맞추고 있어 응 찍고 있는 것 같아 야 제이 봤어 제이 사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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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10제이 가는데 2제이 5 industry 왜 맞추세요 nach an 맞춰서 저거 다 찍으려고 하는 이거 봤나봐 오팔 했어 얘는 삼제이네 삼제이 세번째가 제이네 세번째가 제이야 세번째 제이입니다 어 지금 죽고있다 야! 얘 고수 맞아? 모아줘 잠깐만 이따 될지 모아 됐다 뭐야 이제? 마지막 번호 6번 6번 2번만 풀면 돼 6이 와 대박 야 고수가 그냥 깨졌는데? 얘 어떻게 알아 이제 모르잖아 번호 다 봤어? 두번째 봐야지 누가 봐줘야지 6번 아빠 책 중장 어떻게 적어 어? 책 중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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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편이네 아아 열려지 야 2하고 6번 찾아갈래 2하고 6번 찾아갈래 2하고 6번 찾아갈래? 아 2에 아 너야 너 국수를 아아 하나 걸 수가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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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채팅창을 야아 아아 아빠 아빠요 채팅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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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들 수가 없네 어? 어떻게 나가? 골 찾아 6 골 찾아 골 찾아 골 찾다 뭔데? 2 6 2 6? 2는 6 어? 야 2하고 6번 찾아갈더니 2 6이야? 2 9야? 2 6 tips 다했다나 죽었다 뭐지? 뭐지? 죽었네 야 6번 찾아갈래 6번 찍어 와 어 진짜 내 아파 아 어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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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나는 키 보도들 이렇게 떨려고 형 기다리고 있나봐 잠깐만 나 찾았어 6 찾았어? 5은? 뭐지? 5은? 5은 8이야 5,8 5,8? 5,8도 아직 틀려 6,6 6번째냐? 나 미워 야 찍어 친구야! 찍어! 야 친구한테 찍으라고 영화한테 써주라 어 찍어 6 찍으라고 써 찍어 야 마지막은 찍어! 맞지? 찍어 6? 6하고 그럼 찍어? 6하고 찍으래? 응 찍으라고 그랬어 왜 찍으라고? 야 랜덤하게 야 랜덤하게 3번 안 했잖아 3번 3제이 6 마지막 뭐 찍어? 또 보고 있어요 그냥 pictures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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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말해봐 뭐야 뭐야 아! 아! 야, 잠깐만, 고소해! 너무 잘해! 야, 우리 내일 우리 다섯 시야! 맞아! 다섯 명이야! 돈 마칠 수 있겠는데, 야, 오케 많아. 야, 너 그러면! 너무 쉽다! 야, 안 맞았어, 야. 뭐야, 야. 아, 뭐고!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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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가 와! 어! 의완이 약간 생기만 있어. 여기 있으면 안 돼! 마아, 다시 해봐, 그렇지. 우리 못 자릴 수 있어? 어, 그거 왜 맘에 나와? 이것만 하고 그만해야 될 것 같아. 너가 끝났어? 아빠만 죽었어. 아빠, 아빠만 죽었어. 설렘 죽었어 야 너무 힘들어 막 따라해 막 따라 아야 너무 쉽지 않아 야 벌써 불안전 다 됐어 야 여러 명을 해야 되잖아 아야 죽었어 왜 나 멈췄어 나 죽은 거네 아니야 안 죽었는데 야 나 부활했어 야 나 부활했어 나 생명 한 번도 안 써도 아 아 아 나쁜 자 죽었는데 생명 한 번도 안 써도 부활했다 야 아니 생명이 나 한 번도 안 써도 부활 너 자르마 그냥 다 써도 부활 아니 나도 뭐 하고 싶다 뭘 하고 싶고 야 다닌다 때려 때려 우아야 상에 안 오르고 들어갔더니 얘 몸이 파란색으로 변했다 어 진짜야 한 열 번만 써도 되겠다 야 너 뒤에만 좀 쓰면 되네 아 아 너무 쉽잖아 야 야 그게 다 없어졌어 나 파란색 게이지는 뭐야 너무 쉽지 않냐 야 그게 다 없어졌어 너 파란색 게이지는 뭐야 너무 쉽지 않냐 뭐야 야 너는 다 없어졌어 너무 쉽지 않냐 야 너무 다 없냐 너무 다 익혀 야 너무 다 익혀 야 너무 다 익혀 야 손 자 숨 자 숨 자 숨 자 숨 자 숨 자 숨 일 거 손이야 여기다 뭐 넣었지? 우와 주차! 나 여기야 꿀잔이다. 꿀라리 꿀떡꿀떡 야, 야 일반도 못둔 한겟네. 아, 3개야. 야, 일관이 못둔 3개인데. 화자는 못둔 한겟네. 어. 화자는 못둔 한겟네. 화자는 못둔 한겟네. 화자는 못둔 한겟네. 연계지 한 번씩 못둔 한다. 야, 형아가 형아가 이거 내꺼라도 하면 안좋게 해 놨거든? 형아도 이렇게 해야 될거야. 왜? 그래야지 죽을때야. 와, 너무 많이 당한다. 0000,000R 야, 이거 깨먹으면 대박인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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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때려봐!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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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자! 야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야 아직? 야 야 이거 못해. 야 이거 못해. 너 좀 가. 야 달리기 계속 사용해. 왜? 달리기 좀 이따 차. 어? 아우. 아 깨졌고. 형아 그거 내려오면 그냥 수상일 것 같은데. 아 얘 뱃살 너무 많이 나왔다. 죽었다 얘. 나 죽었다 그냥. 나 죽었다 그냥. 난 다음인 것 같아. 나. 나. 나 죽었다. 아니야 안 죽었다. 아빠 피 봐봐 피. 오오오오. 나를 봐. 이거 좀 혼났냐 우지게 좀. 어 깨먹어 죽으면 좋아할 거 같아. 아빠도 하드캐리 되는 거 아니야? 아빠도 하드캐리? 응? 아빠 아니야 이거. 아니 아빠 죽어도. 아빠도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음 스테이. 다음 스테이 없어. 아 그래? 다음 스테이 없어. 다음 스테이 있어. 야 어디에 스테이 내려온 것인가? 어? 야 죽었다. 야. 야. 끊었다 끊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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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 야. 우와 배치. 아빠 배치 없었어. 나도? 어. 오 아빠 받았어 봤지? 30도로 보상 받았습니다. 여러분. 엔딩 보고 있죠? 자. 아빠 셀카 같아 지금. 셀카를 아빠 찍고 있는데. 나 찍고 있어. 너 사진. 너 사진 왜 찍고 있어? 너 사진 왜 찍고 있어? 너 사진 왜 찍고 있어? 몰라. 끝난 거야 이거 이제? 네. 여러분. 고수를 만나면 됩니다. 다 필요 없어요. 고수가 있어야 돼. 자. 자. 밥 먹고 합시다. 고수 aprovechen다. 로electimal. hogy.